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날이 올거라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아 진짜 도그워치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구독자 천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혼자 보기 아쉬워서 제 시계들을 소개해볼까 취미로 시작한건데 살면서 이렇게 뭐 관심 받아 보기도 좀 당황스럽네요 아직까지 적응이 이벤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 못하게 한다 뭐 말들이 많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도그워치는 협찬도 없구요 유튜브로 수익 창출도 안되는 채널이고 선물을 드릴테니 구독을 눌러달라 뭐 그런 의도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저 스스로와 약속을 지키는게 저에게는 더 중요해서 소소한 이벤트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박수 혹시 문제가 된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유튜브 관계자 여러분 저 좀 알려주세요 나이 먹고 하는거라 이게 정보가 좀 느립니다 이벤트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 영상 댓글로 이메일 주소와 함께 뭐 아무 말씀이나 정말 아무 말씀이나 남겨주시면 저와 편집자 에디가 선정하여 이메일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알려드린대로 직전 영상에 리뷰했던 카시오 CA506 전자계산기 시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마감시간은 2020년 5월 15일 금요일 11시 59분 응모기간을 많이 드리면 전부터 구독하셨던 분들이 당첨이 안 되실 것 같아서 뭐 그렇게 정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이틀 동안만입니다 이미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구독 여부를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구독 정보를 공개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선물을 받으시고 구독 취소를 하셔도 뭐 개인의 자유니까 괜찮습니다 도그워치 구독자 중 한 분이시라면 누구나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협찬이 전혀 없는 채널이라 딱히 시계를 구할 때도 없어서 이게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그냥 제가 직접 구입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그 방법밖에는 생각이 안 나네요 최대한 사비를 다 털고 뭐 사려고 한 시계 안 사면 뭐 가능합니다 제 카시오 시계와 동일한 시계 20개를 구매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20개 주문이 안되면 뭐 비슷한 모델로라도 구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운트다운 2020년 5월 15일 이틀 동안만입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근데 설마 만 명은 안 되겠죠 예 그럼 또 해야 되는데 아 뭐 정치인들 공약 거는 것도 아닌데 뭐 암튼 만 명 되면 또 하겠습니다 43.5세 형님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íliaством 바다닷.net rede가 כ irreázõ 뷔제ternal ост